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이렇게 현재랑 행복이랑 아빠랑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말동안 힐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주님의 도움을 피로로 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함께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두루고 살펴주시고 물질로 인해 괴로움받지 않으려면 건강이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.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